다이아 가미야! 언니! 정말 왔구나? 남편하고는 어때? 잘 지내? 우리는 매일 붙어있죠 뭐 떠나져본적이 없어요 무슨 일 있나요? 네 새로 이사오신 분들인데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신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밥을 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어 정말 네 남편은 오래 가있는거야? 아니 그냥 며칠 가있는거야? 우린 한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어? 스토커야? 혹시 스토커 아니야? 사람 대접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? 너를 여기서 만나네 어 영화 보러 왔어 그냥 너 결혼했어? 결혼하고 한 5년 동안 이번에 빼고 하루도 안 떨어져 있었어 다 지난거긴 한데 난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맞다고 들었어 잘 있었어? 여기 계셨구나 너는 네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거 같아? 몰라요 감사합니다 나 저 멱크女性心理을 軽妙かつスリリングに炙り出す 혼산스의 마직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見えてきたもの 逃げた女